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스타라이브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34도 여긴 지금 34도라고 합니다 노래 진짜 좋죠? 노래 많이 들어줘요 제가 생각날 때 제가 보고 싶을 때마다 제 노래를 들으면서 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빨리 군인이 되고 싶단 말이야 빨리 지금 잡혀있대 빡빡이 성준이 다 걸으면 안 돼 다 걸으면 안 돼 너무 더워 좀 더워 다 걸으면 안 돼 다리 네 지금 좀 더워 아 많은 사람들 다 걸어 가는데요 아우 빨리 빨리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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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 아니에요 타령이 아니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타령입니까 여기 타령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산골짜기여 가지고 타령할 수가 없어요 わ! いい音かも これは 何も という thought 私が カウント 何を メンライト メンライト 二番 critic メンライト メンライト 강원도의 달 더 잘 강원도의 달 더 잘 강원도의 달 더 잘 강원도의 달 더 잘